최상의 제품,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이를 바탕으로 전기, 전자, 건축 등 각종 분야에 여러 제품을 제공하여 왔으며 특히 친환경 세력도료, 세라듀, 데프론, 내열도료 등을 제조, 판매하는 종합회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. 친인간, 친환경을 근본으로 하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오직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신령 아래 세계 인류기업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친인간, 친환경을 근본으로 하는 첨단기술이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